여러분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인터뷰 들으시고 정숙자님 최순실 씨 25년형을 받았는데 옥사하란 말이냐 이렇게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재산 몰수라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자 정숙자님은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만큼 형을 추가해도 모자를 파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송광섭님도 국정농단이란 엄중한 죄를 생각할 때 25년형 이분은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신대요. 민명수님은 지금 구형된 형량이라도 모두 살고 반성 제대로 하고 나왔으면 합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선고는 구형보다 깎이게 마련이죠. 대부분은 그렇죠. 지켜봐야 됩니다. 2257님 최순실 씨가 괴성을 질렀다고요. 참 후한 무치입니다. 헬조선에 살았던 국민들 생각해보세요. 최순실 씨. 이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인터뷰 들으시고는 정영석님은 아니 근데 그냥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말은 좀 너무 초라해 보인다. 국빈인데 혼자서 세 끼 밥을 먹고 이건 뭐 명나라에 조공하러 간 것도 아닌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6036님은 의전 예우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봐야 된다. 신리 외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약해서 그런 거다. 강해지면 따라서 예우도 올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준호 님. 아 오호균 님 의견 먼저 볼까요? 기레기들을 폭행한 경호업체도 잘못했지만 경호 방침을 어긴 기레기들이 자추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 사실 이런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자 이준호 청취자님은 아니 외국에서 한국인이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기자는 맞아도 싸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기본 의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레인보우 댓글로 옥신각신중인데 권영철 선임 기자. 마침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집단폭행을 당했거든요. 이게 좀 사실은 좀 댓글들이 좀 과한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기레기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노는 게 참 기자들이 잘못하긴 했나 보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인.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 때 국정농단 때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면서도 어쨌건 사람이 맞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잘 맞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 그 댓글 반응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여러분 정확히 보고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 국빈을 따라간 기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국빈 방문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와이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김현정 앵커가 예고했던 대로 장시효 씨 관련인데. 맞아요. 장시효 씨. 사실 오늘 뉴스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우병호 전 민정수석의 구속이잖아요. 맞아요. 우병호 민정수석이 서울지검 부장 재직 시절에 구속영장을 3번이나 청구해서 기어이 구속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독이라는 빌명도 없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저건 자업자득인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얘기 먼저 하고. 장시효 씨와 관련돼서는 특검 도움이 우리가 특검 복덩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문제들을 장시효가 풀어줘서 이 국정농단 수사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주제가 그게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6일에 법정 구속이 됐죠. 박영숙 특별검사는 장시효 씨를 복덩이니 도움이니 이렇게 불리는 데 대해서 아주 거북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이. 그래서 장시효 씨는 정말 복덩이었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아니 장시효 씨가 박영숙 특검팀의 복덩이 아니에요? 이게 언론의 보도만 보자면 장시효 씨는 특검 도움이 복덩이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기사 한 문장을 소개하면 장시효 씨는 특검 도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수사 고비마다 많은 증거를 댔다.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미얀마 케이타운 의혹 금고 관련 대통령 차명폰 번호를 기억하는 등 맹활약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 기사와 함께 장시효 씨가 구속 중 특검으로부터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파견 검사들에게 손편지도 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복덩이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복덩이 도움이 그래서 불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에 확인해 본 결과 장시효 씨가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전혀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에 앞장서서 증거문을 제출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영수 특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수사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게 없다. 제2의 태블릿 pc도 스스로 제공한 게 아니라 코너에 몰리니까 제출한 것이다. 박 특검은 장시효 씨를 두고 특검 도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거북하다. 굉장히 거북하다라는 말을 지금 권용철 선임 기자한테 박 특검이 직접 한 겁니까? 네. 굉장히 거북하다? 네.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시효 씨를 직접 조사한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우리는 장시효 씨를 수사 대상자 이상으로 취급하고 그런 적이 없다. 굉장히 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팩트를 짚어보죠. 특검이 장시효 씨 협조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특검도 협조적이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장시효 씨 덕분에 국정농단 수사가 성공한 것처럼 부풀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장시효 씨가 진술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안다. 특검이 열어야 할 문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그때서야 열어주는 정도이지 처음부터 문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안내하지는 않았다. 문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놓고 이거 열어보시오 하면 문 좀 열어달라고. 거기까지 끌려와서 마지못해 여는 정도였다. 그렇죠. 물론 거기서 아예 안 열 수도 있었으니까 도움을 준 건 맞지만 특급 도움이 복덩이 이 정도는 아니다. 특검의 핵심 관계자도 장시효 씨가 특검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좀 성실하게 답변했을 뿐이지 우리가 묻지 않는 걸 능동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렇게 별로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집껏 넘어가야 될 게 일부 언론이나 종편 등에 출연하는 법조인들이 자꾸 헷갈려하는데 장시효 씨를 구속하고 기소하고 구형한 곳은 검찰이지 특검이 아닙니다. 아니죠. 검찰입니다. 특검은 이미 넘긴 겁니다. 검찰한테. 그러니까 수사한 내용을. 장시효 씨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11월 20일이고 구속 기소한 게 12월 8일입니다. 특검은 12월 14일에 인적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에일이거든요. 참고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특검이 봐줬다거나 1년 6월을 구형했다거나. 심지어 어떤 신문에서는 특검은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년 6월 실형 이런 제목을 탑으로 뽑기도 했었어요. 탑은 아니지만 사회부에서 그렇게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보면 특검의 도움이다 플리바게닝을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스크림 주고 손편지 쓰고 그랬다는 부분 그런 미디엄처럼 막 얘기됐던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걸 근거로 내세우는데 특검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주는 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특별 대우를 한 건 아니다. 아이스크림은 특검이 다 줬다. 그러니까 특검 핵심 관계자가 아이스크림을 준 적은 있지만 그거는 장시옥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식사를 한 뒤에 다과를 하거나 과일을 수사팀하고 나눠 먹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로 그 사람을 특별히 회의하거나 그 사람을 특별히 관례하고 잔 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한 개 준다고 안 불 걸 불고 불 걸 안 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특검팀한테 손편지를 써서 장시옥 씨가 건넸다든지 오빠라고 불렀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장시옥 씨가 그렇게 붙임성이 있고 애교를 잘 뜬다 그래요. 버티다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 못해 불면서 애교를 떨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검의 핵심 관계자가 장시옥을 직접 조사하면서 장시의 처신이 아주 유연했다. 손편지도 그런 연장선상이지 특별한 관계를 입증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 좀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면 왜 그렇게 특검의 특급 도움이 복덩이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기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지난 3월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 물어봤어요. 장시옥 씨 복덩이 맞느냐 물었더니 박 특검이 장시옥 씨가 하여간 태블릿 pc 얘기하는 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러나 정황 이런 걸 우리한테 심정을 굳혀줄 수 있는 진술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본인도 아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장시옥이라는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고 그걸 확인할 때는 도와줬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뭘 이렇게 오픈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끄었고요. 특검의 핵심 관계자에게 왜 그렇게 불리냐 물어봤더니 특검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장시옥 씨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특검의 브리핑 기초 자료에는 장시옥 얘기를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 기자들 질문에서 많이 나왔다. 특검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 그걸 바라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던 것의 이면이네요. 특검에서는 자꾸 복덩이 복덩이 하면서 띄우는 게 못마땅했었다는. 그러니까 이규철 대변인이 사실 매일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장시옥 씨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언론에서 뭔가 관심을 끌 만한 소재를 찾지 않습니까? 그게 장시옥 씨를 부풀리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종편이 총일 장시옥 복덩이 특검 도우미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좀 그런 선정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핵심 질문이 될 거예요. 1년 6월을 구형했잖아요. 검찰이. 그럼 도움이 되니까 1년 6월 구형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재판에서 2년 6월이 나오는. 그건 맞습니다. 특검이나 검찰 양쪽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도움이 있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자기 수사는 끝난 상태인데 수사에 협조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판에서도 다른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을 했다. 장시옥 씨를 조사한 검찰 검사도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구형을 약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장시옥 씨가 도움 안 줬다는 얘기는 아니다. 도움 줬고 그래서 구형량도 감안이 된 거 맞지만 그렇다고 복덩이 특급 도움이 장시옥 아니면 아무것도 안 풀렸을 일 이렇게 인식하진 말하다라. 본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재판부가 밝힌 양행 이유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특검과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에서도 성실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게 장시옥 씨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 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정확히 취재해 주시네요 하는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공안이 아니라 사설 경험업체 우리 측이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트라가. 그런데 코트라가 공안에게 부탁한 게 맞죠. 그게 팩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